IPX588 지금부터 신형 생물병기 IPX588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겉보기엔 생물병기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기계장치 같구만 기계들은 모두 IPX588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저 유리막 안에 들어있는 검고 끈적이는 액체가 바로 IPX588입니다 딱히 생물병기처럼 보이진 않는데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나? IPX588은 먹이만 계속해서 공급해준다면 무한하게 증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IPX588에서 추출해낸 분열체입니다 이걸 뇌에 주사하게 되면 뭐야? 죽은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부터 IPX588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아 일어서 크렌절 오호 명령에 복종하는 상태가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뇌에 IPX588의 분열체가 기생하기 시작하면 강제로 잠을 재우고 뇌에 강력한 환각물질을 분비해서 숙주에게 가장 행복한 꿈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숙주는 영원히 꿈에서 깨고 싶어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결국은 끝없이 잠만 자는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IPX588이 숙주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PX588은 이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호라! 그럼 이것만 있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만 바로 그겁니다 흐허헤헤 좋아 좋아 아주 훌륭해 이제 더는 우매하고 열득한 놈들에게 쫓겨서 숨어 지낼 일은 없겠구만 드디어 내가 신세계의 신이 되는 거야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음?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감염시킬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음… 그걸 감염시키려면 무조건 사람의 뇌에 직접 주사해야만 하는 건가? 꼭 그러지 않고 그냥 신체에 접촉만 해도 알아서 몸속으로 스며들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귀나 입, 눈처럼 뇌로 통하는 부위에 접촉해야 감염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있다 우리가 가진 자본력과 유통 라인을 최대한 활용해보자고! 지금까지 이런 수면 안 데는 없었다 이것은 수면 안 데인가 수면제인가? 착용하고 자기만 하면 무조건 행복한 꿈과 깊은 잠을 보장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200% 환불!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 더 이상은 네이버! 집사 이 새끼! 아직도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를 안 해놓은 것입니땅!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면 귀진병이라도 걸린 거 아닐까용?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수면 안 데를 단돈 2,900원에 만나보십시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긴갓 제너럴 엠퍼런 마제스티 중무국 레전드 미쳤다니 미쳤다! 딥슬립 수면 안 데! 제이제이 라이프 제이제이? 바다가나 맞아 봅시다! 지금까지 이런 수면 안 데는 없었다 이이이이 얄캣째발러!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쪼때네용 야 나왔다잉! 엥? 니들 거기 올라가서 뭐하냐? 아… 그, 그냥 심심해서 방향치 좀 구경할 겸 올라와봤습니땅! 도, 높은 데 올라오니까 공기도 맑고 아아지 조심댕! 헤헤! 원래 정신머리가 박살난 놈들이지만 오늘은 유독 더 심한데 정신머리가 박살났다기보단 니 노트북 화면이 박살났지용 야이 찌발놈아!!! 뭐? 이, 이게 다 집사 너 때문입땅! 진작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했으면 내가 광고 때문에 빡 돌아서 노트북에 주먹질 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깡! 괜히 신경 더 긁지 말고 아가리 여물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용? 그러게, 내가 잘못했네! 그냥 서비스 센터 가서 AS 받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유튜브 프리미엄도 내가 최대한 빨리 결제해 둘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지, 지, 집사… 혹시 오다가 차에 치여서 머리를 크게 다친 거 아닙니깡? 엉?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글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딱히 화가 안 난달까? 헤헤!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서 주인님 안색도 좋고 완전 행복해 보인뎅! 헤헤헤! 이게 다… 다슬이가 선물해준 이 수면 안대 덕분이지! 아아! 저거 아까 그 광고에서 나온 수면 안대 아닙니깡? 어? 너네도 이거 아는구나? 이거 요즘 진짜 완전 완전 핫하고 인기 많은 수면 안대라구! 가격은 마진이 남날 싶을 만큼 엄청 싼데 효과는 또 굉장해서 없어서 못 구할 지경이라니깡?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엄청나더구! 불면증은 싹 사라지고 엄청나게 행복하고 좋은 꿈만 꾼다니깡? 이 안대 하나만으로 삶의 질이 10배는 높아진 기분이야! 오죽하면 이 수면 안대가 팔리기 시작한 뒤부터 강력범죄도 반 이상 줄어들고 국민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졌대! 진짜 이 수면 안대 발명한 사람 노벨상 줘야 된다구! 게다가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난리야! 전 세계가 열광 중에 수면 안대라니깡? 야! 국뽕 존나 차지 않냐? 주, 주인님… 그 수면 안대 안 쓰면 안댕갱? 뭐? 왜? 그, 그냥…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듬갱… 만든 회사 이름도 제이제이제약이랑 비슷하고… 엥? 제이제이제약? 에이 그냥 이름만 비슷하지 아예 다른 회사야! 제이제이제약 회장 그 양반은 경찰 수사 시작되자마자 어디로 잠적해서 벌써 1년 넘게 행방불명인데 뜬금없이 수면 안대나 만들어서 팔고 있을 리도 없고 말야! 그, 그치만… 아무튼 노트북은 내일 고치기로 하고! 자, 그럼 다시 달콤한 꿈나라로 떠나보실까? 네? 아직 저녁인데 벌써 잡니깡?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자고 싶어… 요즘은 잘 때가 제일 행복하단 말야! 그 안대 나도 써보면 안돼용?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용 궁금해용! 나다! 나다 써보고 싶습니땅! 아, 안돼! 니들이 쓰면 안 돼 털묻잖아! 다 쩨쩨하게 굴지 말고 한 번만 써보게 해 주십시오! 아이, 시발 진짜! 좀 서저히 미친 새끼야! 으, 으에에에에에… 뭐, 뭐하는건댕! 너무 심하지 않심갱! 자야 되는데 자꾸 짜증나게 하잖아! 나 이제 잘 거니까 진짜 방해하지 마라! 오늘은 정말… 집사가 딴 사람 같습니다… 속보입니다! 최근 제2업체에서 출시한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수면 안대 다들 아실텐데요… 해당 안대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는 증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집사 집사 언제까지 잘 겁니깡? 빨리 일어나서 밥 주십시오! 우리 배고픕니땅! 벌써 13시간째 자고 있는 거 같슘뎅! 아무리 늦잠을 자도 이렇게 오래 자는 건 처음 봄뎅! 집사! 빨리 일어나십시오! 시기 에엥 당장 집사에 좁해서라도 깨웁시땅! 집사!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안 일어나면 접точ지를 잡아라다바리겠습니땅! 아무리 때리고 치아 떼다도 꼼짝도 안 합니땅 물할도 존나 세게 때렸는데 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 아닙댕! 분명 숨을 쉬고 있심겨hm! 만약 집사가… 계속 이렇게 잠에서 안 깨어나면… 우린… 우린… 저희입니다!!! 오늘은 집사던으로 배달음식 파티입니다!!! 오! 그럼 무엇 시켜 먹을까요? 치킨, 피자, 탕, 식물, 마라탕, 족발, 초밥 아주 그냥 시킬 수 있는 건 싹 다 시켜버릅시다!!! 으아아아아악!!! 에아아아아악!!! 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깡!!! 문을 연 음식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땅!!! 그럴리가 없잖심겅… 그냥 배달 앞을 오류난 거 아님겅… 하아… 어쩔 수 없지… 밥은 여자 집사네 가서 얻어먹읍시땅… 에아아아아악!!! 여, 여자 집사도 어제부터 쭉 잠만 잤단 말입니깡? 그래… 아무리 깨워도 도통 일어나질 않아… 배고프다뇨… 어… 전문가들은 이 수면 안대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 으아악!!! 어… 정부에서는 이 수면 안대를… 어우씨 못참겠다… 죄송합니다 좀만 자겠습니다… 방송사고 레전드 내용! 어? 저, 잠깐!!! 저 안대… 집사가 쓰던 것과 똑같습니땅!!! 우리 집사가 쓴 안대도 적어다녕!!! 저, 주인님도 그 안대를 쓰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지지 않으심겅? 끼를 사람이 하나도 안보여요 안보여요 하도 전혀 안 된임갱!!! 허리가 너무 조용한갱!!! 사람들이 전부 잠들어버린 게 분명한갱!!! 사람은 없고 언통통말들 뿐입땅!!! 달랜 집에 가서 그 적 같은 안대부터 바뀌어버립시다!!! 빨리 따라오십시오!!!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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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회장님! 수면 안대를 유통한지 겨우 두달만에 전세계 인구의 99%가 오늘부로 영원한 잠에 빠졌습니다! 헤헤헤헤헤헤헤 그럼 이제 전 인류의 99%가 내 모든 명령에 따르는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재 집사!!! 허어!!! 지, 집사!!! 드디어 일어난 겁니깡!!! 지, 집사...? 다운... 여.... 일어나라! 오 얘들아!!! 한글자막 by 한효정